일단 내가 초대할게 아 너가 초대해 피코 응 말만 하지 말고 초대하라고 응 아이씨 말만 하지 말고 초대하라고 응 아이씨 아이씨 아 초대하라고 응 바짝 뜨자 형 형 괜찮아요? 아 이 새끼 존나 빡지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완전 게이득하리리 아 형 왜 나 나 나 그 넌 사실 그 짭새끼가 나 나 강퇴시켰어 어쩌고 아 너 강퇴시켰어? 어 어 너 알바 아니야 아 나 아이 뭐 이상한 빙 뭐 탁탁탁 이상한거 치지마 어? 손해주세요 야 기다려 봐 누가 자꾸 탁탁탁 이상한거 얘기 말라고 어 우리를 이겨라 방풀하지 말고 우리를 이겨라 이의는 분한테 이의는 분한테 형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우리를 이겨라 어? 해가지고 음 아 진짜 분이 까먹었잖아 이씨 아 뭐 하날리는 까먹었다고 사츰 응 야 야 닉네임 쓰라고 아래에다가 사츰 뭐 병신아? 뭐 유년산 병신아? 뭐 유년산 병신아? 너 나한테 그랬냐? 이거 이거 아 닉네임 쓰라고 아 미안하다 사츰아 니가 얼마나 나한테 욕했으면 내가 오해하냐 아니 내가 정글마이 보여줄게 140 140판 숭력 60%의 위드마이 어쩌라고 풀래 오세꺄 형들 풀래잖아 어 어 풀래 오 풀래 1 더 친겠지 2점 더 인정 아 죽을래 너? 미안해 왜 초둥이는 말 안해? 초둥이 아 부끄럽다잖아 니들이 좀 말해줘 니네들끼리 친해지마 초둥아 초둥아 에? 집 어디 살아? 사다 가있어 집을 왜 물어보는데 아 친해지라니까 아니 친해지라니까 형필을 떠 왜 다시 아 미드 갈게 미드 아지를 보여줄게 아지를 왜 보여주는데 보이지마 어? 초둥이가 제일 귀엽다 린정 어 린정 린정은 뭐야 발음이나 똑바로 해 발음교정이나 해 인정은 나 할 수 있는데 린정이 요즘 그 유행을 타서 니 혼자 유행을 시키는거잖아 그거 이 새끼들이랑 소통이 안된다 야 초둥이 목걸이 개귀엽다 내 목소리가 더 귀여워 그쵸? 아안 뭐라고? 저놈 얼굴 신태리 신태리 아깝다 신태리 잘생겼어 뭐 초록하고 나도 그만큼 응 가면 띠 뭐. 어디서냐 진짜 혹시 근데 네가 richtig Oh These You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 ㅇㅈונים 야! 야 차려 Dust 쟤한테 문상줘 너 아까 문상 준다며 쟤한테 ㅎ ㅎ ㅎ ация 컨텐츠! 이기면은 선물이 있어요! 너네! 만약 이긴 사람들한테 뭐 해줄 수 있어? 나 뽀뽀해줄게 응.. 다 닥치고 나 이긴 사람들한테! 나 문상 만원 있어! 나 그냥 이따구만 했지! 중간에만 했지! 인정 인정 인정! 인정 인정 인정! 인정 인정 인정! 조준아 나 차까지! 진짜 야! 아 야! 아 너네 쟤네 좀 닮으면 안 돼? 쟤네 좀 닮으면 안 돼? 초등이? 진짜 너네 왜 자꾸 그래? 나한테? 닮아볼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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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형한테 닥치라는 건 너무 하지 않니? 그니까 뭐 할지 고민 중이야 형 야쏠 한번 해주세요 야쏠 한번 보여줘? 야쏠 한번 보여줘? 야쏠 야 사추미 너 뒤질래 진짜? 어 그건 민정 그래 왜 그래 민정 어 그렇지 하면서 민정 고고 뭐야 쟤 호놔고 어? 보시 보시 또 또bral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DIDA 오 오오是的 어랠렐로 calor 개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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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지? 오 초등 대표 잘했다 나 잘헤 나 칭찬해줘 나 안받잖아 뭐하는 새끼야 이 Go 일로와 형이 잡아 derechos 뒤가 막혔지? 기가 막혔지? 어 방펀? 방글블리 인정! 야 피코야 너 베인 하지마 존나 못해 너 지금 베인 닌종 닌종 좀 그만해 그렇지 초노야! 달려 초노야! 정독! 조용히 크고 있는 티모 초등이 마인은 아니다! 초등이 마인은 아니야 형보다 잘하구만 왜 왜 꿈나무를 가입아 형 자꾸 치기만 이제 재미없어 아 맞아 제 차 같은 극혐 보겸님 뭐 등등 앙 보겸 띠 재미 없어졌어 재차르트 3구 그거 말고 차라리 키보드를 머리를 박살 내서 맞어 어 형보다 말랐어 아니 진짜 뭐 나 보다 말라 나 65 인데 아니 어떻게 설명 해야하지 니 나 진짜 말라는데 아니 그냥 사진 보여줘 그냥 우리 서로 어이가 깔래? 으아 진짜 너 Taxi 뭐 Gazму 나 재뿌 ró Clarés 젠나젠나 귀여워요 마지막 자 제넌입니다 유튜브 제넌 구독하시고 유튜브 알림이 알림이 설정 종소리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 꼭 하세요